아가씨, 나 보여? 어? 아가씨, 나 보여? 어? 씻기 있어. 괜찮아, 씻기 있어. 야, 정신 잘했고 그 새끼 저쪽으로 왔어. 빨리 쫓아, 일로와! 이 새끼. 아가씨, 나 누군지 알겠어? 나 보이려니까? 아가씨, 진짜 그 호르라기 소리 아니었어. 위험하면 이거 꼭 풀어. 내가 당신 구하러 갈 테니까. 이 목걸이. 그 쪼꼬만 게 무슨 일만 생기면 그렇게 호르라기를 불었어. 아가씨, 이 목걸이 왜 아가씨가 하고 있어? 어? 아가씨, 누굴? 어? 설마! 이거... 시켜서! 시켜! 시켜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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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이게 못난 일. 괜찮아요? 야! 여기요, 여기 구급대. 빨리요! 정호영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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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예시! 야시! 야시! 예시! 예시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돼요. 네. 네. 이 새끼 잡았어! 야! 나와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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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라! 이 새끼야! 그만해! 잡았어! 잡았으니까 됐어! 잡았어! 잡았으니까! 이제 됐어! 됐어! 이거 괜찮은가요? 숨 쉬고 있어요? 네, 충전하세요! 죄송해요! 네, 어디로 가면 되죠? 여기 사람 좀 빨리 마셔요! 괜찮은가요? 아까 눈을 떴었는데 정신이 일어났어요. 환자분, 저거 들리세요? 환자분! 어쩌다 이러는 거예요? 저거... 고객님, 여기요! 잠시만 기다리세요. 기다리라고요?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데 검사든 치료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보호자분... 연호 잘못되려면 당신이 책임질걸? 애가 눈을 못 뜨는데 왜 그냥 가는데? 당신은 의사잖아. 뭐든 다 할 말이야, 뭐든! 보호자분, 진정하세요, 예? 치료 안 하고 네가! 내 말 안 들려! 당장 살려달라고! 이 시간 된다. 내가 해야 할 말을 하고 싶은 말이야! 이거 놔! 이거 안 놔! 시민들은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살인범 정호영이...